이 사람아 바래면 서서히 말입니다 잔해를 못 떠나면 엉뚱하고 자 그래서 어떡해 술도 줄이고 담배도 담배도 줄이고 보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좋았죠? 김이래 교수님한테 저도 요즘 노래를 배우고 있고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훌륭한 선생님 모셨고 저도 또 이렇게 뭐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박명희 교수님 뭐 더할라 이렇게 좋은 교수님들 구성되어 있는 그 학교에도 많이 홍보 좀 하세요 그쵸? 자 가자 이 사람아 좋은 세상같이 살자 하하 야! 아마 하늘로 서지 만들자고 차는 못 걷으면 엉덩하라고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고향도 없고 너도 열심히 다 같이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인공은 자네와 내가 오래 사는 놈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같이 새끼야 몸만 사도 못 자란 새 전지연! 전지연 댄스! 야! 이 사람아! 전지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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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세!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같이 새끼야 몸만 사도 못 자란 새 한, 두, 세! 야! 야! 이 사람아 바르면 설사했니 말입니다 차는 못 떠나면 엉덩하라고 자! 그래서 어떡해? 술도 줄이고 담배도! 담배도! 담배도 줄이고 고향도 먹고! 고향도 먹고! 고향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하자! 나머지 인생 나머지 인생 나머지 인생 내 남자아 경험이 인생 나머지 인생 나머지 인생 저야? 이유들께 진정! 야! 이사로! 수는 없는데 맘 안 할 수가 없는데 13개 여러분 고생을 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신이 사랑합니다! 화이팅!